하경지씨 나오니까 벌써 전성무용단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혼자 사는 남자들 세 명이 나와있어 이 악마는 어디서 온 줄 알아? 고흥에서 왔어 등에 이름 봐봐 청강기에서 고흥 아 여기 신한에서 오신 거 신한 여기 신한에서 오신 거 신한에서 왔어 신한 신한은 웃겨 앞에도 뒤에도 또 있어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자 신한 수신 분 써넣는 대로 보세요 그렇지 야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경지씨가 딱 올라온 게 바로 그냥 여기서 무용단들이 뛰어나오고 혼자 사는 남자들 뛰어나오고 저 춤추면서 여기서 추지 말고 저 섞어서 추다가 거기서 눈 맞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래요 행운권도 다 여기다 넣었죠 잠시 후에 선물이 줬으니까 행운권도 네 그래 형님 마지막에 선물을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한번 2년 2년 저것도 아니고 2년 2년 같이 한번 축하드립니다 2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너무 믿으시고 막살만 만들어주세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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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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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를 보내는 시간을 잃어버린 이제는 그만의 시간을 보기지 않으니 사람들의 매력은 어떤 시간을 잃어버린 이제는 이제는 모르겠지 이제는 그만의 시간을 잃어버린 이제는 그만의 시간을 잃어버린 내가 생각한다고 하니 이제는 그만의 시간을 잃어버린 미념이 하나씩 내가 내가 말한다는 시간을 잃어버린 지난날은 모두 배로 와봤자 언젠간 너도 계속일테니 감사합니다 너무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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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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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